경상남도가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에 권위했습니다. 경남도는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설명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권위했습니다. 경남도가 요청한 분야는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와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입니다.